자 이번 시간에는 음운사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 그냥 음문문의 세 번째 방법이 뭐였나요 주어동사 위치를 바꾸는 거였죠 자 한번 보죠 당신은 어디에 가나요 라고 말하는데 부잘레라고 안하고 알레브 라고 했습니다 알레브 집으로 라고 물어서 주어동사 위치를 바꾸는 형식의 음문문을 만들었죠 자 여기서 집으로 대신 어디로라는 음운사를 넣어 볼 거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 를 먼저 넣고요 우알레브 라고 말씀하시면 음운사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이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에지 QI CHOISISSEY-VOU? QI CHOISISSEY-VOU? Que mangez-vous? Comment allez-vous? Comment allez-vous? Combien mesurez-vous? Combien mesurez-vous ? Quand sortez-vous ? Pourquoi l'aimez-vous ?